5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사찰들은 지금이 가장 분주한 기간입니다. 이미 보름전부터 절 주변에는 연등달끼에 여념이 없으며 일반인들에게도 괜히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. 대부분 사찰들은 이 기간에는 다양한 연등축제 행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연등축제 하면 떠오르는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삼광사 연등축제 행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야간의 아름다운 연등축제 행사를 보기 위하여 외국인과 사진작가 그리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.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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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